자민이 보지 마십시오 자민이 폰으로 했어? 컴퓨터로 했어? 다 못했어요 컴퓨터로 어떻게 해요? 컴퓨터로 한다고 알려줬는데 안 알려줬습니다 아 못했다 손으로 오셨네요 곤란한데 아니 손으로 가라 가라 보아니 이따가 가겠습니다 자 오오오오 와 한잔 남았다 오케이 뭐가 될까요 오오오오 어떤 것부터 해요? 선생님 여기는 그럼 하나씩 볼까? 여기에 뜻을 적는거죠? 네 아니 일로와봐 도원아 자 일로와봐 어떻게 알았어 예 S는 S L은 L은 L E는 대표둘이 E는 D 둘 2 둘 합쳐서 SLED 선생님 이거 뭐에요? 응? 뭐 됐어 이거 안셔도 돼 자 이른 뭐가 될까요? 아이가 됐어 아이는 내가 얘기해 주세요 어 내 때문에 아이 못했어요 어 내가 소리 나야 안 나 안 나 안 나면 심심해 건너 건너 치고 놀러 간다고 했어 놀러 가서 뭐해요 이름 뭐냐 이름 뭐냐고 물어보죠 잠깐만요 슬라이드 그렇지 슬라이드 어이구 오 해냈어 슬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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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는 어 아이는 내이로 불러줘 아이 아이 띠는 드 합쳐서 슬라이드 슬라이드 어 슬라이드 슬라이드 다 이른 글라우 귀는 그 에는 을 원래는 오가 돼야하는데 여기서 힘 빠졌어 어 어 b 삼각 LU Q 뒤에 다 마틴표 찍어요 문장이면 마틴표 찍어야지 이 자체를 뭐가 됐다? 글러브 글러브 이게 다 문장이에요? 이게 다 문장? 글러브 해도 돼 글러브 이게 다 문장이에요 문장 같은데 단어도 안하는데 아 단어 해서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애는 뭐가 될까요 모여서 여기까지의 소리 좋았어 여기까지의 소리 말았어 CK가 무슨 소리인지 CK가 상처성 CK가 어떻게 생각하지 그렇지 CK는 뭐가 된다 했지만 크 크 응 그렇지 CK는 크지 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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